산림청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구그림에서 불법행위를 한 3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. 산림청은 허가 없이 산지, 형지를 변경하거나 임야를 훼손하고,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363명을 적발해 151명을 형사입건하고, 212명에게는 모두 2,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산림청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, 최근 3년 사이에 불법 산림훼손 건수가 30%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